내 이름은 그리코. 한국 남자 견식꾼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다. 외국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만 사랑해주는 견식꾼이 있어서 매일 행복한 날들 보내고 있다. 쉿.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리코. 저기 아가리 빨았어요? 아직. 이렇게 평소에 물절하게 자라줄 견식꾼은 이젠 나에게 소중함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 자기 제가 설거지를 할 테니까 자기는 더러운 걸 닦아주세요. 끝나면 뽀뽀 해줘야 돼? 예. 설거지가 끝났으니 전소규 좀 돌려볼까? 여기도 머리카락 저기도 머리카락 아이고 우이차기. 프러포즈 판리한 이유가 있었구나. 오랜만에 자기의 밤도 치워줘야겠다. 아이참. 왜 이렇게 더러워? 어? 이건 뭐지? 휴지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컴퓨터 앞에 있는 휴지 문지라. 얼거니? 우리 자기가 날 생각하면 밤마다 울었구나. 우리의 사랑으로 생긴 소중한 존재들아. 앞으로도 우리 곁에 쭉 있어줘. 자 이제 화장실을 청소로 해볼. 에? 경식이의 주요한 폴더? 뭐야 뭐야. 설마 야한 도연상에 있는 거 아니겠지? 에이브이 아닌 에이브이 절대 아닌. 모모타니에리카 안 나온? 휴. 역시 아니었네. 이렇게 착각차기를 원해하다니. 에잇. 그리고 바보. 오? 네? 페띠시? 오! 삼발! 이게 다 뭐야. 5년만에 처음 알게 된 자기의 비밀. 자기가 좋아하는 공. 길고 부드러운. 옥수수였어? 말로만 듣던 옥수수 페띠시라니. 어쩐지 옥수수를 칠 때마다 자기는. 나는 자연이다. 326화. 마르바라 조시보다. 빨리 달려왔어. 오! 잠깐. 그렇다면 나랑 결혼한 이유가. 내가. 그리콘이라서 그런 거였어? 그리고 저 쓰레기 좀 버려볼게요. 자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왜 그래? 이 이상한 옥수수들이 뭐예요 도대체? 옥수수? 혹시 그거 봤어 그리코? 이거 봐봐. 이건 이상한 옥수수가 아니에요 그리코. 봐봐. 이 옥수수를 가까이 확대해 보면. 쿠리코 얼굴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장거리 연애할 때. 제가 쿠리코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옥수수 안에 쿠리코의 얼굴을 넣어놨어요. 쿠리코에 대한 내 사랑을 옥수수로 표현해 봤어요. 쿠리코의 얼굴을 넣어놨어. 슬거울. 순진한 경식꾼은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하는 거랑.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옥수수알메이에 내 사진을 넣고. 그걸 보면서 버텨 떠는 거야. 아우. 사랑꾸대. 오늘도 경식꾼의 러브리함에. 우리의 가슴에 사랑만 남았고. 12만팍스를 구매한 경식꾼은. 대전 주황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팝콘 아저씨가 되었다. 아아 옥수수버로 아니 안 ант sujet